점수 잡는 HACKERS 41번 문제 주제 묻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좀 확인해 보면 중복되는 단어들을 항상 먼저 체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DESIGNING 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DECORATING 이라는 단어. 의미가 좀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장식하다 할 때 디자인한다 혹은 DECORATE 한다 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A번과 D번을 확실히 가려가기 위해서는 웹사이트를 꾸미는 것인지 혹은 SPACE 어떤 특정 장소를 꾸미는 것인지 를 정확히 구별을 해 놓으셔야겠죠. 만약 질문에서 사무실을 꾸민다 혹은 우리 집에 있는 LIVING ROOM 거실을 꾸민다 라고 한다면 SPACE라는 이 공간을 빠르게 캐치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뭔가를 DESIGN 혹은 DECORATE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자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장식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액자라든지 혹은 화분과 같은 장식품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벽지의 색상을 바꾼다거나 가구의 배치를 좀 바꾼다거나 하는 식으로 공간 등을 좀 꾸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지문에서 나오는 표현을 보기에서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을 하는 경우에 그 단어의 동의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단어의 영영사전적인 의미 사전적인 정의를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그 단어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단순히 단어와 그리고 우리말 뜻으로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늘 영영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시면서 영영사전의 의미를 점검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 Perfrase 연습에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2번 의도 파악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남자의 말에서 우리 이 문제의 단서를 노려 들어야 하겠지만 의도 파악 문제 전략 자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의도 파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정 부분만 노려서는 이 문제의 득점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항상 처음부터 상황을 이해하면서 가시고 인용어구를 기준으로 바로 앞 뒤 문맥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part 3는요. 말하는 화자가 보통 성별이 다른 두 남녀 간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 파악 문제를 접근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인용어구의 대사를 하는 질문 속 주어에 바로 앞 상대방의 말도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한 어떤 답변으로써 이 인용어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part 3는 계속해서 질문과 응답, 질문과 응답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그런 conversation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용어구의 의미를 좀 해석해 보도록 하죠. the opening party was quite impressive. 개관식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라는 인용어구가 등장했는데요. 시제가 과거임으로 남자는 과거의 개관식에 참석을 했다거나 혹은 개관식을 보았다거나 하는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기를 쭉 훑어보시면 지금 시제가 모두 과거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관식과 관련해서 남자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것을 앞뒤 문맥에서 잡아내줘야 되겠습니다. a번에서는 아티스트를 만났다. b번은 시설을 방문을 했다. d번에 donated some money. 이제 돈을 기부를 했다. 가 중요하죠. 자 d번에서는 complete an assignment. 과제를 완성했다. 끝냈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인용어구를 기준으로 남자가 이 선택지 가운데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말에도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43번 가볼게요. 문제를 정확히 해석하면 누구의 말에서 단서 나올 수 있을지 예측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 남자의 말에서 반드시 단서가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마지막 대사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남자가 이 다음에 할 일, 계획한 일을 언급할 때 사용할 만한 I will, I can, I'm going to, I'm planning to 와 같은 그런 계획을 전하는 표현을 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세 문제 쭉 검토하면서 지문의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제를 묻는 문제가 초반에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꾸미다라는 뜻의 동사들이 좀 중복이 되고 있었던 점 무엇을 꾸미는지 구별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2번으로 내려가시면 의도 파악 문제가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 앞서 이야기했듯이 남자의 말에서 이 인용어구를 노려드려야 하겠지만 이 말이 나오기 그 전에 상대방의 고 멘트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자 이 오프닝 파티 개관식의 남자가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남자는 무엇을 했는지를 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 핵심 포인트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겠고요. 43번에서는 남자의 말에서 반드시 단서를 노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뭐 할게 하고 미래 행동에 대한 내용을 노려 주셔야 겠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푸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